오늘의 영상 포인트 60초 복수전! 를 한다 일단 돌로레스 일로와 김딸 천어 가족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 즐겁! 자 여러분 오늘의 월커드 머지니 60초 복수전! 저번에 그 김딸이랑 김한혜를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지를 못했어 그래서 오늘은 테드 김계정의 복수를 갚고자 다시 한 번 60초 이렇게 켜게 됐습니다 아 이게 방송 멘트하는데 비행기가 지나가냐 뭐 하여튼 렛츠고! 그렇지 테드가 나올 때 시작한 게 국룰이야 이게 살짝 징크스랄까? 그리고 난이도는 무조건 제일 어려운 걸로 처음 해보니까 이런 용품들을 많이 챙겨야 돼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 이런 거 위주로 파밍을 하겠습니다 일단 돌로레스 일로와 히쳐느! 지금 파밍 좋아 한 번 더 할 수 있어 한 번 더 할 수 있어 테드야 할 수 있다고! 총! 됐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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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왔다! 유바! 뚜두두두두 뚜두 아 욕심 많은게 아니고 이거 조작감이 이거 너무 뻑뻑했어 자! 오케이 좋아. 이분도 되게 좋아. 김딸 쳐넣어! 뭐야. 이 정도면 완벽해. 으쌰! 티미? 아, 괜찮아요. 아, 저 항상 말했잖아요. 첫 번째, 처트할 때도 티미는 안 챙겼어요. 왜냐? 내 가족 중에서 아들은 없거든. 자, 선반은 통조림이 가득 차있다. 통조림을 먹을 수도 있고, 그 위에서 잘 수도 있고 통조림에게 말을 걸 수도 있겠군. 미쳤네요. 이렇게 잘 비축된 방공호는 처음 보는군. 오케이. 아, 지렸다. 이 말입니다. 배급 시간이다. 우와, 진짜 개많아. 자, 일단 첫날은 공룰이지. 첫날은 군기입니다. 이거 언제까지 할 거냐고요? 이거 첫 판만에 딱 깰 테니까 한 10분 정도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메리 제인에게 마실 것을 주는 게 좋겠다. 메리 제인은 진짜 못 버텨 하더라고, 애가. 그래가지고 메리 제인 먼저 챙겨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말 미치겠군. 사방팔방에서 거미가 튀어나오고 있다. 우리 수프 안에도 있고, 물속에도 있다. 이거는 곤란한데? 이거 불러다가 그냥 애들 그냥 싹 흐리 그냥, 응? 이게 빈대는 안 돼. 빈대 진짜, 여행 중에 빈대 만나면은 뭐야? 뭔 일이야? 뭐지? 왜 갑자기 문도가 나타났어요? 나, 나, 나 문도 스킨 안 샀는데? 앞으로 이거는 김딸이라고 칭하지 않겠습니다. 그, 김언절이라고 하자. 거미들과의 치열한 전투 중에 한 놈이 유난히 운이 좋아 메리 제인을 물었다. 심각해 보이진 않았지만 오늘 아침 일어나보니 장난해? 이거 메리 제인이 그거 알아요, 님들? 스파이더맨 여자친구 이름이 메리 제인 맞지? 메리 제인이 이래서 이거, 이거, 이거 복선이었어? 와, 여기서 스파이더맨 얘기가 이렇게, 여기서 이어져 버리네? 메리 제인은 괜찮다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얼굴 여기 있으면 괜찮거든요? 냅두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 어, 잠깐만 폐우 중 살아남을 사람은 누구지? 내가 우리 가족을 집도한다 나만 믿고 기다려! 이거 머리가 좀 더 잘한 것 같은데 이거 스카노였어? 도로레스는 좀 피곤해 보인다? 하기사, 근데 나 같아도 옆에 딸내미가 이따구로 변한 거 계속 보고 있으면 진짜 피폐해지고 미쳐버릴 지경까지 갈 것 같은데 멘탈이 좋네, 도로레스가 메리 제인은 별다른 걱정거리가 없다 뭐야? 야, 이거 뭐야? 맙소사, 저렇게 거대할 수가 사방이 바퀴벌레야 우린 끝장이야 몸이 더러워진 것 같다 메리 제인은 별다른 걱정거리가 없다 어? 테드 왔다 돌아왔구나, 김계정! 다음 사람 바퀴벌레 좀 없애줘 테드가 지상에서 무사히 돌아왔다 테드가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내보내겠어? 메리 제인은 컨디션이 최고래 존나 듬직해 메리 제인, 너 나가 이게 바퀴벌레들 장난이 아니다 지들이 터세를 부리고 있다 이걸로 때려잡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오! 잡았나 봐 놈들을 쫓아냈다 야, 지력! 역시 이게 책은 아는 게 힘이라고 돌돌 말아가지고 바퀴벌레를 졸라 때린 거지 오! 지금 김딸 들어오는 소리 났는데? 아! 깜짝이야! 아, 맞다 김딸 보라색이었지 돌로레스가 완전히 미쳐가고 있다 우리가 막을 방법이 있으면 좋으련만 아! 약 하나 딱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돌로레스는 병으로 쓰러졌다 배고픔, 오케이 아니다 주지 말고 너 다시 나가 밖으로 나갔다 어서 돌아오길 돌로레스의 병세가 심상치 않다 돌로레스만 챙겨줄게요 돌로레스는 진짜 하루라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제발 질병 멈춰! 뜬금없이 악쥐를 연주하고 강렬한 열정이 들고 난다 오케이 악쥐를 연주하는 것 정도는 괜찮지 뭐 설마 이 소리에 뭐 우리가 피리 부는 사이나이처럼 진짜 쥐새끼가 찍찍거리네? 이 참마이! 바퀴벌레가 갑자기 왜 나오냐고! 아! 한 번 더! 한 번 더 노래해봐? 광대짓? 우린 공연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잠시 후 놈들이 도년변이로 튼튼해진 등에 이야! 보급품을 지고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이야! 이 자식들 은혜를? 은혜로 갚네 일단 김언절이가 이거를 꼭 가져와야 돼 안 그러면 얘는 진짜 죽습니다 보... 보여줘! 깜짝이야 구상! 니가 살렸다! 구상... 니가 엄마를 살렸다 밥 먹어 넌 먹을 자격이 충분히 된다 목마름 창란... 야 얜 또 아파? 병 고쳐줬더니 또 아파? 한 번 더 나가 야 쟤 진짜 튼튼하다 야 문도 누가 키웠냐? 뭐야? 야옹? 고양이다! 뭐고? 샤리커프! 목걸이에 샤르코프라고 적혀있다 이게 고양이의 이름일까? 돌로레스가 제정신을 차렸다 우와! 야! 돌로레스 나왔어! 고양이 덕분인가? 오이 고맙다고! 스팟 스팟! 그리고 이거 고양이 있으면은 식량 걱정도 없네 여차하면은 고양이... 가 안되나? 아 귀여워! 간단한 문제다 씻지 않으면 우린 토해버릴 것이다 조치를 취해보는 게 어떨까? 총알로요? 아 근데 총알 필요도 없는데 그냥 써버릴 걸 그랬나?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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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도! 돌아온... 아 아 아 씨야 야 문도가 전염병 없는 거 아니야? 아... 조졌다 샤르코프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일원이므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오늘 녀석의 보컬에 뭔가 있는 걸 발견했다 잠깐 가서 뭐가 있는지 볼까? 아 이거 질러야 돼 이거 의약품 무조건 얻어와야 돼 제발 죽지마! 테드! 어? 양이 어디 갔노? 야 할머니! 뭔데 우리 고양이 뺏어가는데? 어? 어이가 없네? 고양이가 사라져 할머니가 무척 그리워했다는 것이다 아니 그거 우리 고양이라니까요? 아이 우리 샤르코프 어디 갔었노? 왜 할미가 이렇게 찾았는지 이제 나가지 말고 할미랑 같이 살아 이랬을 게 눈에 딱 선하네요 하하 제인 밥 주지 말고 너 나가 하하하하 우리 그냥 아파도 버티... 어? 잠깐만 야옹 소리 들리지 않았어? 방금? 와! 진짜 돌아왔구나 샤르코프 저기 erst Ori's kids 꽃과 같은 샤르코파가씨 요오오오오 요 레이디 채스판을 좋아하는 것 같다 사격류 1개 내버려 둬야 할까? 아니요 뭔가 하면은 체커판 구워질 것 같은데? 으앗앗앜 아 요 X 구워먹어 버릴까보다 이쒸 졌던 고양이가 다 있어 제발 라디오 어? 물 와 얘 진짜 별거 안 가져오네 슬슬 악박감 오지는디 어? 지도에서 탐색 위치를 정할 수 있다고? 탐색 위치 오 그러네 아 뭐야 아 뭐야 진짜네? 좋아좋아좋아 이거면은 괜찮을지도 어 뭐야 고양이 새끼야 두마리로 됐는지 차리코프는 계속해서 냉장고를 차지하고 있다 들어와서 슈프 일부를 먹어버렸다 쎄한데? 애들이 밥을 다 먹는다고? 어? 오늘은 세마리가 된다고? 잠깐만 고양이가 많으면은 이건 행복한거 아닐까? 고양이한테 둘러싸여서 죽는 아름다운 엔딩 나라면 행복할지도? 어? 야 잠깐만 까망이 한마리 두마리 세마리 네마리 이야 기분이 갑자기 확 좋아지는데요? 죽기전에 고양이 젤리에 감싸줘서 죽는다 이거만큼 행복한 인생?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고양이한테 통조림을 뺏기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고양이님들의 귀여운 이 자태를 보면서 반람료를 저는 지불을 하고 있는거에요 지금 잠깐만 고양이한테 뺏길 바에는 내가 다 먹지 오히려 내가 먹어 그렇지 광도놈들이 우릴 모조리 살해할 것 같았는데 테드를 붙잡아 끌고 갔다 테드가 이렇게 돼지고 우리는 우리집에서 쫓겨났고 콜복숭이들에게 기암했다 넘들은 수프 한 방울도 얻어낼 수 없었다 어 이거 근데 괜찮을지도? 쫓겨난거지 다 죽은거 아니잖아 몰살 엔딩은 아니었네 시즌1에 김계정에 대한 복수는 해준걸지도?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김계정 복수 성공 알라카메 끝 사망 유바 LOL 구웍 44 3 44 44 44 44 44 44 44 44 י